다른 패스트푸드점에 이어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맥도날드가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합니다. 버거류 12개와 아침 메뉴 5개, 사이드 및 디저트 4개, 음료 6개 등 모두 27개 제품에 인상이 됩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제품인 빅맥과 맥스파시 상하이버거는 100원씩 올라서 4,400원에서 4,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맥런치 세트와 1,000원, 2,000원대의 행복의 나라 메뉴 가격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롯데리아, KFC, 모스버거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입니다. 최저 시급 많이 올리면 물가 상승 같이 올라가는 거 몰랐냐. 거의 알바생으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최저 시급이 인상됐으니 제품 가격도 변동되는 건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담스러운 가격에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맥도날드는 올리는 거 아니지. 외식 못하겠다. 오르기 전에 오늘 가서 사 먹어야지. 롯데리아 홈서비스는 올랐던데 맥도날드도 오른다고 다 오르고 난리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